모셀 가수는 우리가 옛날에 대가야국이 어디였죠? 고령이었죠? 고령인데 이 가수님은 김호호 가수입니다. 대가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항상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신곡입니다. 보고싶어 대가야국을 들려주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이요. 사랑이요. 사랑한 당신 정말로 잊을 수 없네 사랑한 당신 사랑에 약한 것이 여자라지만 여자의 깊은 점을 누가 하느냐 사랑하며 속삭이는 그날이 그리워지네 사랑한 당신의 사연 나로 우울게 사랑하느냐 사랑한 당신 사랑핳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당신 사랑한 당신 사랑한 당신 내 모든걸 다 주워 사랑한 당신 정말로 잊을 수 없네 사랑의 당신 사랑의 약한 것이 남자라지만 남자의 기쁜 속은 누가 아느냐 사랑하며 속삭였으며 그날의 그림을 지느냐 사랑은 이미에서 남이 있네 사랑은 이미에서 남이 있네 사랑은 이미에서 남이 있네 네 힘 좀 박수 주시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